번영로에 있는 제조되어 있는 수국입니다. 아까 보니까 더 많네요. 수국이 이런 색도 있고, 분홍색이 들어간 것도 있고 이쪽에는 또 흰색도 있어요. 흰색 들어간 것도 있고 흰색, 거의 흰색하고 비슷하네요. 흰색이 들어갔는데, 이런 색도 있고, 색이 꽃잎, 빛이 다 틀리네요. 이쪽은 흰색 종류고, 옆에는 또 파란색, 색이 좀 틀리죠? 분홍색도 있고, 이쪽 꽃이 참 예쁘죠. 잘 피었네요. 저게 보니까. 자, 이쪽에 보세요. 분홍색도 있고 분홍색에는 이쪽에 벌들이 많네요. 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자체에 벌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. 벌벌벌 자, 저까지 있네요. 여기도 분홍색이 있네요. 분홍색이 있고, 이쪽에. 여긴 또 딴 색이 있고, 여긴 분홍색이 있고 옆에는 또 틀린 색이 있고 여긴 또 분홍색이 있고 그러면ary 아저씨 이편에 워낙 아이웃 요! 고독 si 아 찝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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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